탐나는 제주의 월요일 코너 책 소개 제주 이어갑니다. 머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새해 첫 달의 책 주제가 키워드로 시작하는 2024 서귀포 시민의 올해의 책입니다. 이 서귀포 시민의 책 프로그램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서귀포 시민의 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한 책문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귀포 시민들이 직접 좋은 책을 선정을 해서 이웃과 함께 읽고 토론회도 하는 시민 밀착형 독서문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연말 그 다음 해에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그게 지난달 2일 서귀포 기적의 도서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2024 서귀포 시민의 책은요. 원시티 원북 1권과 일반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각각 10권씩 총 30권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책들은 서귀포 시민의 책 읽기 위원회 소속 11명이 지난해에 3월부터 10월까지 토론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선정된 책 목록은 공공도서관 누리집과 또 서귀포 팔리브 SNS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올 한해 이 선정된 책과 함께 서귀포 시내의 곳곳에서 이 도서관에서요. 관련된 행사들을 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벌써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프로그램이고 시민들이 직접 책을 선정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또 누구나 수긍이 갈 만한 수작들이니까 이렇게 또 명맥을 쭉 유지해 오고 있는 거겠죠. 관련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는 게 참 인상 깊은데요. 그렇다면 이 책 속에 제조해서 이 많은 책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책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다시 제가 4권을 좀 추려봤는데요. 30권의 책을 제가 다시 경제, 인문사회, 또 윤리의식, 자기개발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4권의 책을 추려봤습니다. 이 키워드는요. 올 한해에도 세간을 아주 뜨겁게 달글 화주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 키워드에 따라서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요. 경제 부분에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입니다. 매년 새해 인사가 새해엔 부자되세요 라고 할 만큼 경제는 우리 삶에서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제인데요. 당장 먹고 살 문제도 문제지만 이 시대를 보다 더 현명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계의 경제 흐름도 아주 중요하니까요. 오늘 꼭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장하준 교수는요. 학자이긴 하지만 책을 펴냈다 하면 베스트셀러에 오를 만큼 정말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죠. 1990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케임브리스 대학교에 임용이 돼서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었고요. 현재는 런던 대학교에서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지난 2005년도에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는데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 TF상을 최연소로 수상해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고요. 또 2014년 영국의 정치평론지 프로스펙트에서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를 기록하면서 또 한 번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쓴 책으로는요. 많이 알려져 있죠. 나쁜 사마리안들 그리고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들이 말을 하지 않는 23가지, 사다리 걷어차기, 국가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또 사실 경제학이라고 하면 사실 좀 어려운데요. 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아주 맛있고도 쉽게 풀어쓴 책이라서 경제학에 좀 빠져들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학 레시피는 맛있고, 빠져들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음식이랑 전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요.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의 재료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식재료를 시작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학 관련 이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식과 함께 버무려는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바나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이야기와 또 다국적 기업의 행태 등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이질감 없이 우리 식탁의 경제학 역사, 그리고 또 경제를 이루는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식재료가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정했다는 건 예전에 세계적인 그 식물학자 이나가키 히데히로가 쓴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을 통해서도 살펴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이 책과 그 책이 조금 비슷한 전개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잘 짚어주셨는데요. 세계사를 바꾼 13가지의 식물이라는 이 책도 식물이 직접적으로 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반면 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식재료가 이야기를 유도하는 그 주요 매개체로 등장하는 요소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루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요한 요소들을 식재료를 통해서 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이 책은 머린말과 매진말을 제외하고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편견 넘어서기, 2부 생산성 높이기, 3부 전 세계가 더 잘 살기, 또 4부 함께 살아가기, 5부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 빠질 수가 없죠. 1부에서는 도토리, 오크라, 코코넛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부에서는 멸치와 새우, 국수, 당근과 산업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부에서는 소고기와 바나나, 코카콜라를 통해서 힘의 불균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호밀, 닭고기, 고추를 통해서 복지와 기회의 평등을, 또 마지막 5부에서는요. 라임 향신료, 딸기, 그리고 초콜릿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제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겁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식재료랑 접목시키니까요. 좀 더 대중적이고 쉽게 느껴집니다. 빨리 좀 내용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해 주세요. 제가 좀 주의깊게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AI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AI 휴대전화도 출시될 예정이라서 더욱더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5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에서는 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딸기 부분에서 로봇의 발달과 그리고 또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우리 사회의 생활 환경이 많이 발전이 되어왔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이 좀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도 이제 AI 발전으로 조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보이기도 하고 AI가 사람의 일을 대처하는 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분명히 뺏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의 형태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요. 이 자동화 기술 그리고 또 이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아진 생활 환경을 많이 풍요롭게 누리겠지만 또 반면에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조금은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반면에 이 경제학자 장하준의 시각은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이 책에 의하면 인류는 250여 년간 끊임없이 자동화가 계속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아서 일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화의 역량으로 인해서 특정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켠에서는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동화가 전체 고용 규모를 감소시킬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기계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스웨덴과 또 핀란드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러니까 직업 재훈련 과정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말하자면요. 자동화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재정 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어떤 이런 정책들을 제공을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 공포증과 함께 젊은 세대의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큼이나 사람들의 생활 환경도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고 또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책방지기가 좀 더 관심 있게 또 주목했던 그 대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제가 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나나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바나나요? 네, AI 기술과 함께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인데요. 바나나는 세상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식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화된 사람들을 아주 적은 비용으로 먹여살리기 위한 식량으로도 활용이 되었고요. 또 이후에도 노동착취, 정치적 부패, 또 국제 무력 침공의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바나나 하나가 아주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요. 이 역사에서의 경제적 관점을 놓치지 않고 또 현대로 다시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는데요. 자유무역 시대의 다국적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네, 와 바나나를 둘러싼 경제 역사, 또 경제학을 이렇게 식재료와 함께 접목시켜서 들으니까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오고요. 올해도 이 책을 올해 시작하는 책으로 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